이성희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고한 재산 변동 내역입니다. 검찰 출신인 이 부장은 변호사 생활을 하다 재작년 11월 검사장급 개방직인 대검 감찰부장으로 임용되면서 재산 내역을 처음 신고했습니다. 약 1년간의 재산 변동 내역을 보면 이 부장이 이 기간 동안 일부 주식을 팔고 삼성전자 주식 49주 등을 사들인 걸로 나타났습니다. 현행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감찰과 특수수사부서 검사 등의 경우 해당 부서 근무 전에 갖고 있던 주식을 처분하는 건 예외 사유로 허용됩니다. 하지만 임기 중 주식을 사는 행위는 금지하는데 이걸 어긴 겁니다. 검찰의 기강을 확립시켜야 될 감찰부장이 예규를 벗어나서 주식을 거래하는 등 이러한 일탈된 행위를 하는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. 이에 대해 이 부장은 임기 초 예규를 잘 몰라 실수로 매수한 거라며 규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안 뒤부터 더는 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이 부장과 배우자 등의 보유 주식은 3천만 원이 넘어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해야 하고 만약 인사혁신처로부터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으면 보유할 수 있습니다. 이 부장은 부임 직후인 재작년 12월 직무 관련 심사를 청구했는데 임기 만료를 한 달가량 앞둔 지금까지도 인사혁신처로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. SBS 김상민입니다.